영어 초보자들은 조동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조동사 표현법, can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 공부해보죠. 첫 번째가 여러분, I can work 라고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can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 앞에 써요. I work 하면 나는 일한다. 내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지만 I can work 라고 하면 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I can work all day.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습니다. I can teach English all d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I can work. 나는 일할 수 있다죠. 자, 다음 볼까요? I can do yoga. 보통 do는 하다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do를 하다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숙제를 하다, 집안일을 하다, 그리고 운동, 특히 요가나 태권도, 필라테스 같은 걸 하다라고 할 때는 do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가볼까요? I can do my homework. I can do the housework. I can do 태권도. and I can do yoga.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I can do Pilate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Pilates, 한국말로 필라테스라고 합니다. 기억하면서. 다음 넘어갈까요? I can work out. Work는 일하다. out. 밖에서. 밖에서 일하는.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work out의 의미는 이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우우우우 요즘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백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근육을 기른 사람. 워크아웃. 이게 바로 워크아웃이에요. 그에 비해서 운동하다라는 엑서사이즈, 얘는 모든 운동이 다 포함됩니다. 러닝, 스위닝, 하이킹, 플라잉 골프, 다 엑서사이즈. 그에 비해서 워크아웃, 오직 이것만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한번 볼게요. I can work out. 나는 역기를 들 수 있어, 운동을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볼까요 여러분? 다음은 I can speak 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speak, talk, say, tell 이 네 개를 정말 헷갈려요.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서로 상대방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 아래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나는 너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어 라고 할 때 I want to speak to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speak 대신에 talk를 쓸 수도 있는 거죠. I want to talk to you, 얘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다 무시하시고 speak는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말하다 라는 뜻이다. 근데 내가 어떤 연설을 하거나 언어를 말할 때는 speak만 사용해야 된다. 이 연설 외칩니다. 막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럴 때는 speak라고 해요. 그래서 이 speak의 명사인 speech. 스피치 학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연설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난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우리 사장님이 밤 12시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부당한 거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to my boss. 이렇게 쓸 수 있는 말하다 라는 표현. 근데 언어에서만 얘기할 때는 speak에요. 언어를 말한다. speak language. I speak English.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I speak Korean.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씩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은 I can walk. W 발음은 입술을 쭉 빼고 L 발음이 없어요. walk. 걷다 라는 동사죠. I can walk. 나는 걸을 수 있어. I can walk to the park. 공원으로 걸을 수 있어. I can walk with my dog in the park. 공원 안에서 걔랑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can은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이 동사를 꾸며주는 약간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walk 뒤에 개가 나오면은 이 개랑 같이 산책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I can walk with my dog in the park. 라고 하지만 원어민들은 I can walk my dog in the park.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얘가 명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take a walk 하면은 걷는 거를 테이크하는 거니까 산책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I don't like to take a walk with my husband.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예요. 자 다음 볼까요? I can make it. 이런 표현 여러분 알아두면은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회화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의 약속, 만나야 될 곳, 회의, 뭐 해야 될 일, 모든 것들을 다 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시에 봐. 라고 했어요. Why don't we meet up at 7pm?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OK 라고 우리는 보통 하죠. 그거 대신에 7시에 만나는 거, 나 그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no problem, I can make i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나 데로 올 수 있어?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Yes, I can make it.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정말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가볼까요? I can cook. Cook은 요리하다라는 동사예요. I can cook. 우리 보통 요리는 출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I can cook in the kitchen. What can you cook? I can cook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리하다는 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cook은 보통 불을 가열해서 만들 때만 많이 씁니다. 샌드위치나 샌러드를 만들 땐 I can cook sandwiches. I can cook salad.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make sandwiches. make a salad. 이렇게 make를 쓴다는 거. 두 개 같이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얘는 보통 그냥 불을 가열해서 요리할 때 I can cook breakfast for my husband.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가 돼요. 우리 다음 볼까요? 다음은 fix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뭔가를 고치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영국 영어에서는 fix가 고정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미국 영어에서는 repair, 고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치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I can fix it. 난 그것을 고칠 수 있어. I can fix it. No problem. I can fix it.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고치다 라는 동사? fix 라고 합니다. 다음 가볼까요? I can drink water 라고 했어요. 이 drink는 액체를 마시다는 뜻인데 이 뒤에 어떠한 대상, 마실 대상이 없으면 술 마시다라는 표현이 돼요. Do you want to drink with me tonight? 오늘 밤 나랑 술 마실래? 라는 뜻이 돼요. I need to drink water. 물 마시는 거죠. I don't want to drink coffee. 이거는 커피를 마시다라는 뜻이 되지만 I like drinking. 술이 됩니다.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참 좋아요. 그럼 여러분, I can drink water. 나는 물을 마실 수 있어.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What can you drink? I can drink juice. I can drink water. and I can drink soda pops. 읽어볼게요. soda pops. 바로 청량 음료들, 탄산 음료들을 soda pops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콜라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콜라만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내 콜라를 뺏어서 다 쏟아버렸어. 건강이 안 좋다고. 콜라, 사이다, soda, soda pops. 이렇게 기억하시죠. 우리 다음 표현. I can see you. 이 see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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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캐리가 어디 있지? 오, I can see carr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이나요? Can you see me? Yes, I can see you.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한 번 넘어갈까요? 다음은 I can call you. 콜 하면 우리 흔히 전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부르다라고 할 때도 콜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should I call you? 하면은 제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죠? 즉 It means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때 What's your name? 아, 이제는 없어 보이는 영어다. 바꿔보시죠.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What should I call you? 이 표현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사람 만났을 때 Hi, I'm Frank. What's your name? No. Hi, I'm Frank. What should I call you?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씩 바꿔보죠. 그래서 부르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I can call you Frank 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프랭크라고 부를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원어민들은 이해한다. 하지만 프랭크가 날라가고 I can call you 라고 하면 어? 나는 너를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돼요. 요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call 대신에 phone 요 동사를 써주세요. I can phone you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좀 더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can과 관련된 단어들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dance 라고 합니다. 이 A를 A 발음으로 해서 dance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I can dance Can you dance? Yes I can dance 라고 할 수 있는 춤추대라는 동사죠. 다음 볼까요? 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breathe breathe 이 A가 E 발음이 납니다. breathe 숨쉬다 라는 동사예요. breathe breathe 숨 쉬어 라는 표현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등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숨이 차 out of breath 라고 하는데 그러면 숨을 깊게 들이마세요 라고 하면 breathe in 이라고 해요. breathe in breathe out 숨쉬다 breathe 이 공황장애가 오는 분들은 정말 이게 막 패닉 상태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어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좀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외울 수 있겠나요? breathe 숨쉬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다음 보죠. 다음은 여러분 go home 이라는 동사입니다. I can go home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어 가는 거니까 go to home이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 이 이 home이 사실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 to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쓸 수 있습니다. go to school go to 팀스쿨 go to a movie theate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home은 어떻게 보면 장소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곳 나의 집이 될 수 있고 나의 고향이 될 수 있고 나의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 to home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니까 go home 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한번 읽어보죠. I can go home 여러분 to가 빠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단어는 I can clean my room 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clean과 같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tidy t-i-d-o why 라는 tidy 라는 이 단어입니다. 얘는 여러분 뭔가 어질러 펴는 거를 정리정돈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고 clean은 뭔가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 책상 좀 치워줄래 라고 얘기할 때 clean your desk tidy your desk 의미가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서 일단 우리 뭔가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느낌 I can clean my room 쓸고 닦고 꽉 내자 I can clean my roo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mee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meet은 사전적으로 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만나다 meet 이렇게 기억하는데 보통 처음 만날 때 많이 상해요. Where did you first meet your boyfriend? 이렇게 쓰거나 Nice to meet you 이렇게 쓸 수 있는 밑입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 흔히들 I will meet my friends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뭔가 일부러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는 meet up with 사람을 더 많이 씁니다. 내가 오늘 밤 친구 만날 거야. I will meet my friends tonight.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세련된 영어 I will meet up with my friends tonight 요게 조금은 더 좋다. 근데 meet up이 되게 생소하시죠? 그냥 meet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I can meet you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만나서 뭔가를 놀거나 약속이 시 뭔가를 할 때는 I can meet up with you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wait for 라는 기다리다는 동사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for 를 써야 돼요. 나는 내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 am waiting for my girlfriend. 항상 사람이면 for 를 써야 됩니다. 너 나 기다릴 수 있어? Can you wait for me? Can you wait me? 안 돼요. Can you wait for me? 우리 물론 이 개한테 먹이를 줄 때 기다려 wait 얘는 돼요.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wait for 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I can wait for you. 난 너를 기다릴 수 있어. I can buy it. can은 뭐뭐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I can buy it. 난 그것을 살 수 있어. 아 오빠 돈 많아? 돈 많지? I can buy it. No problem. I can buy i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an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입니다. Do you have a lot of money? Of course I have a lot of money. I can buy it. 좋아요. 다음을 읽어볼게요. 다음은 I can eat.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과메기가 있습니다. 오빠 과메기 먹을 수 있어? Can you eat 과메기? Of course. I can eat 과메기. 이렇게 쓸 수 있는 Can eat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What can you eat? 무엇을 먹을 수 있나요? I can eat all food.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다음은 여러분 I can watch TV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watch 뒤에 TV가 나왔죠. 어나 너가 없습니다. 특정한 TV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TV도 아니야. 이거의 의미는 TV 속에 있는 전파 즉 반드시 텔레비전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I can watch the TV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TV TV가 꺼져있든 켜져있든 이 TV만 그냥 한없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TV를 보다는 watch TV 라고 반드시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I can watch TV 라는 TV를 볼 수 있어요. What can you watch I can watch TV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can을 한번 읽어봤어요. can은 뭐다? 이 깡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can에 관련된 단어 오늘 한 거 읽어보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초보자들은 조동사를 대기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조동사 should 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should 흔히 알고 있지만 이 뜻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뭐 해야 해 라는 부드러운 충고다. 저기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아침에 좀 일찍 좀 일어나지? 이런 약간 충고 어린 거 싸울 것 같지만 그럴 때 you should 동사를 쓰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죠. 첫 번째가 바로 you should walk fas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walk의 의미는 걷다 라는 뜻이 이렇게 파워워킹 알죠? 이 걷다 라는 뜻인데 이 뒤에 fast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빨리 걸어 you should walk fast 약간 뭐 뭐 해야지 라는 충고를 줄 때는 should를 쓰고 뒤에 쓰고 싶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빨리 먹어 you should eat quickly 이런 식으로 you should listen to me you should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should 뒤에는 여러분 동사를 쓰는 겁니다. 자 좋아요. 다음 거 볼까요? you should speak slowly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slow 하면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은 I am a slow speaker 라고 하죠. I am from 천안 인 충청남도 옛날에 충청남도 사람들은 아우 돌굴러와 이미 돌아가셨어.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slow speaker 라고 해요. 그럼 천천히 배우는 사람 slow learner 이렇게 형용사지만 이 뒤에 li가 들어왔습니다. 이 li가 들어가면 li 바로 뭐뭐하게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개 아시죠? 뭐뭐하게 입니다. slow 하면은 느린 이라는 형용사지만 slowly 가 되면은 느리게 천천히 이런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you should speak slowly 아하 너는 해야 됩니다. 말을 느리게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어? 못 알아 듣겠어. Frank You should speak slowly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은 여러분 clean your room 이 있습니다. 이 clean의 의미는 동사로서 이렇게 빡빡 뭔가를 깨끗이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하다 청소 하다라는 동사예요. 아 집이 막 지금 난자파입니다. Your room is dirty You should clean your room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아요. 다음은 You should cook breakfast 라고 합니다. 얘가 발음이 R 발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black first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R 발음 살려야 돼요. breakfast breakfast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란 뜻이죠. 아 배고픈데 맨날 나한테 그냥 물 한 잔만 먹고 가라는 거야. My husband always says You just drink a glass of water for breakfast 그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You should cook breakfast because I'm hungry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는 아침을 해야 해 충고하는 거예요. You should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야 돼. You should go to bed early 이렇게 갈 수 있는 충고할 때는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걸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라고 해요. 전 동원하면 참치받기 생각이 안 나요. 다음 가볼까요?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do가 하다란 뜻으로 영어에서는 공부하다 do study 아니면 연주하다 do play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do를 쓸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do your homework 다음은 do the dishes 이 dishes 의미는 접시죠. 접시들을 하는 거니까 설거지 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do the house work 집안일을 하다 이 정도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했어. 숙제를 안 했어. 그럼 엄마가 합니다.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부드럽게 충고하는 거예요. 이 should는 부드러운 거기 때문에 아들이 이 숙제를 듣는 순간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나중에 배웁니다. 숙제 대신에 have to 쓰는 거예요. 말이 센 입니다. My son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 have to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제는 때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이 심각하게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심해서 쓰세요. 다음 볼까요? You should come here. 저기 고양이가 있어요. 제가 고양이한테 얘기합니다. You should come here. 라고 하면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했죠. 왜냐? 숙제는 부드러운 충고입니다. 고양이한테 강압적으로 해볼게요. You have to come here. You have to come here.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슈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슈드 뒤에는 동사원이요. You should come here. 이 come은 오는 겁니다. 뭔가가 이렇게 내 쪽으로 오는 건 나 come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물체가 으 저렇게 가버리죠. 그럴 때는 go 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저기 있어. 지금 약속시간이 12시인데 12시 15분이 된 거야. 여자친구가 어디야? Where are you? 라고 했을 때 지금 가고 있어? 우린 이러죠. 그럼 내가 간다는 소리는 이 여자친구 말고 딴 데로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친구가 화나겠죠. I'm going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I'm coming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I'm going 안 돼요? I'm coming 엄마가 전화해서 어디야? Mom Don't worry I'm coming 이렇게 가는 거죠. You should come here 이거예요. 너는 여기에 와야 돼. 다음입니다. You should call me 이 call은 부르다는 뜻도 있고 전화하다 라는 뜻도 있죠. 거기 가면은 나한테 전화해. When you get there you should call me 이렇게 쓸 수 있는 너는 나에게 전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이에요. You should date her.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편 date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date가 동사로 쓰면 누군가랑 데이트 하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명사로 쓰면 날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려면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만나죠. 그래서 데이트가 데이트 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I want to date my girlfriend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친이랑 데이트 할 거야 여친이랑 이니까 date with my girlfriend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read 를 쓰면 안 됩니다. 데이트 바로 대상을 얘기해 주면 돼요. Do you want to date me? 여러분 저랑 데이트 하고 싶은가요? 데이트 하고 싶다면 500원 Do you want date me? If you want you should pay me 500원 좋아요. 그럼 데이트 동사네요. You should date her. 너는 그녀랑 데이트 해야 돼. 아 데이트 하기 싫은데 I don't want to date her. But my father said you should date h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You should do the dishes. 앞에서 공부한 do the dishes 가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두더지가 보이죠? 이 두더지가 설골돼요. 두더지 두 더 디쉬즈 두 더 디쉬즈 아주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더 디쉬즈 대신에 씻다 라는 wash 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wash 더 디쉬즈 wash 더 디쉬즈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남동생이 아 설거지를 안 해. 그럴 때 얘기하죠. 엄마가 My son you should do the dishes. 요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wash your car 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wash의 의미는 손으로 이렇게 보세요. 거품이 나요. 거품이. 손에 거품이 나죠? 물로 씻는 거를 wash이라고 합니다. 물로 씻으면 wash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는 클린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물로 감죠? wash my hair wash my hands wash my face 이렇게 쓸 수 있는 wash이다. 그래서 you should wash your car 너는 너의 차를 씻어야 된다. 세차해야 된다. 라는 말이죠. you should wash your car should에 대한 의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you should go to bed 가 있어요. 여러분 침대에 가야 된다. 침대에 왜 가요? 그렇죠? 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go to bed 대신에 go to sleep 이라고 써도 똑같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잘 거야 라고 할 때 I will sleep 이라고 원어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잘 때는 침대 가서 자니까 I will go to bed 라고 해요. 이제 늦었으니까 너 자야 돼. 자 you should go to bed 많이 쓰는 표현 슬립으로 바꿔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 quiet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얘는 quiet 조용히 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시끄럽죠? 시끄러운 loud 라는 이 형용사를 써보죠. I'm a loud person but my girlfriend is quiet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Are you a quiet person?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You should be quiet 너는 쉿 조용히 해야 돼 이런 느낌 quiet 좋아요. 다음 표현 여러분 You should love me Love 아시죠? 사랑하는 거 Love Love You should love me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딱 집에 왔을 때 한 번 해보세요. Honey You should love me Okay 라고 할 수 있는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동사를 해야 한다 라는 표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여러분 Stop Smoking 이 됩니다. 여러분 Smoking의 의미는 연기라는 명사예요. 근데 이게 동사를 쓰면 연기를 피우다 연기가 나다 왜 연기가 날까요? 바로 담배를 피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배 피우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I want to smoke I stop smok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stop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할 거를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만두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만두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것 ing를 stop하는 겁니다. 만들어 볼게요. I should stop drinking I should stop eating something at night I should stop watching 유튜브 videos 프랭크 샘 빼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stop smoking 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담배 피우는 걸 멈춰야 돼? 끊어야 한다는 소리죠. 다음은 tell the truth 이유가 우 발음이 나요. truth 진실 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혹은 거짓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진실입니다. 제 친구 진실이가 있어요. tell tell the truth 진실 이야기하다. 그 범죄 의견을 우리 마동석 형님이 딱 얘기를 합니다. Hey you have to come to the room of the truth the room of the truth 진실의 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알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you should tell the truth don't lie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you should tell the truth 아주 잘 했습니다. 자 다음은 drive 운전하다는 뜻이죠. I'm tired you should drive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you should drive 너가 운전해야 돼. 우리 바꿔가면서 하자. 라는 표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바꾸는 거는 네 턴 내 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your 턴 my 턴 그래서 take turns 라고 해요. 이 턴이 차례라는 뜻입니다. 차례를 취하다. 차례를 가져가다. take turns 를 쓰고 뒤에 어떤 행동을 표현하면 돼요. take turns driving 하면은 운전하는 것을 교대로 하자. take turns doing the dishes 이렇게 하면은 설거지 교대로 하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이 알아두면은 정말 깨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you should get me coffee you should get me coffe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et은 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나한테 온다는 소리는 내가 커피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커피를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단어의 뜻 바로 get입니다. you should get me coffee 제가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싶어. I really want drink coffee I can tell my friend you should get me coffe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좋아요. 뭐 뭐 해야 한다라는 should 였습니다. 자 다음은 you should go hiking 이 go 라는 동사 뒤에 행동을 쓰면은 뒤에 ing를 써요. 이 go 라는 동사 뒤에 장소가 나오면은 어느 장소로 간다라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요게 좀 다르죠. 그래서 go hiking go fishing go jogging go drinking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you should go hiking 여러분 봄이 왔어요. 등산의 계절입니다. you should go hiking you should go hiking with Frank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뭐 해야 한다 should 였습니다. 다음이죠. you should listen to me 여러분 listen to 뒤에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listen to 뒤에 사람이 안 나오고 어떠한 사물이 나오면은 그 사물을 듣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지? listen to music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거죠. listen to Frank speech 프랭크의 연설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로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 말이 있죠? 이 말 아닙니다. you should listen to your mother 해석이 되죠? you should listen to Frank if you want to speak English well you should listen to Frank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 should listen to me you should listen to me I'm the boss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 you should get up early 그래서 get up 이 나왔네요. 여러분 get up은 get up 이렇게 막 힙합의 때 나오죠? 그래서 get up은 그냥 get 하는 겁니다. up을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걸 get up이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wake up 이 wake up 하면은 정신이 깨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졸릴 때 wake up 이렇게 하는 거죠. 침대에 이렇게 눈은 떴어 근데 아 일어나기 싫다 5분만 이러고 할 때 엄마가 get up 몸을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you should get up early you always wake up late you should get up early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일찍 일어나세요 라는 뜻입니다. what should I do you should get up early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should를 읽어봤습니다. 어떤가요? 같이 읽어보니까 아 should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구나 이제 좀 감이 오죠? 이 감 꽉 잡으면 터집니다. 오늘 공부한 표현 should 꼭 기억하면서 migh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ight는 50대 50이에요. 이게 일어날 확률이 50%일 때 might를 사용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he might need help 라고 했습니다. he might need help 그러면 might 50대 50이니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게 might might 에요. he might need help 여기서는 help 가 명사로도 됩니다. 동사로 쓰면 도와주다. can you help me 동사죠? i don't need your help 명사가 됩니다. 다음이에요. it might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거야 동사가 됩니다.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50대 5집 it might snow tomorrow 날짜 앞에는 이슬 씁니다. 그리고 날씨 앞에도 이슬 쓸 수가 있어요. it is Monday it is Tuesday it is a sunny day it might snow tomorrow 좋아요. 다음은 you might like it 너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50대 50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티켓을 살 수 있을까요? you might buy this 티켓 살 수도 있고 옷 살 수도 있고 you might like it 여기 맛있는 육회가 있습니다. can you see raw beef you might like raw beef you might like me you might like to study english with frank 이렇게 사용하는 might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you might like it you like it 그럼 넌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you might like it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걸 하나씩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다음 carry might stay home stay 머무르다 frank might stay at the hotel frank might stay at the hotel 들리시나요? carry might stay home where is carry I don't know she might stay home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carry가 집에 있어. 그럼 carry stays home 근데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carry might stay home 이렇게 이거를 들으면서 해석하면서 천천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빠른 소리가 들려도 이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where is carry she might stay home 이렇게 빨리 소리가 나와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가볼까요? we might go camping we will go camping 그러면 우린 캠핑 갈 거야. we might go camping 캠핑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냥 50대 50입니다. 50 50 I might go shopping tomorrow 50 50 Frank might like me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50 50 We might go camping 이제는 이해가 가죠. 캠핑 갈 건가요?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I might go camping this weekend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좋아요. I might need coffee 여러분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I am tired now 근데 커피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I might need coffee I might need your money I might need your c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might 잘 따라하고 있죠. We might go skiing 이 go 뒤에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 행동 뒤에다가 ing를 많이 씁니다. Go skiing go hiking go swimming go drinking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We might go skiing 스키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e might go skiing this weekend 이렇게 가는 겁니다. I might go drinking tonight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음이에요. I might be late 그래서 여러분 late 하면 형용사로서 늦은 이란 뜻이에요. 이 late 뒤에 4를 쓰면 어디 어디에 늦다 라는 뜻입니다. 나 늦을 거야 I will be late for school I will be late for work 근데 늦을 수도 있고 안 늦을 수도 있고 I might be late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일찍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늦게 나가도 될까요?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왜냐? might 는 50대 50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참 헷갈리긴 해요. I might be late 다음 볼까요? we might have a party 흔히 우리는 make a party 라고 하는데 이 영어는 make a party 를 잘 안 씁니다. 그냥 have a party 미국 사람들은 have a party 대신에 throw a party 얘도 많이 써요. throw 던지다인데 파티를 던지다 라는 표현보다는 파티를 열다 라는 뜻으로 throw a party throw a party 얘도 많이 씁니다. 우리 파티 열지도 몰라 50대 50이죠. we might have a party I might have my birthday party 그럼 내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might를 들었을 때는 되게 아리송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도대체 might를 언제 쓸까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실수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저한테 티켓 스탠바이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think I can get a seat? 제가 자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might get a seat. 그럼 이 사람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만 might를 써주시죠. 내일 비가 올까요? Is it going to rain tomorrow? 여러분 몰라요. It might rain tomorrow. 이런 게 might다. We might have a party. 우리도 모르는 거죠. 다음 She might have allergies. Allergies. 우리는 흔히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얘는 독일말입니다. 이 독일말에서 그냥 영어로 넘을 때는 allergies. Allergies.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걔가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모르는 거죠. 그녀도 몰라. She might have allergie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They might get lost. 여러분 lost 하면 잃어버린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앞에 get에 서서 잃어버린 걸 얻은 거니까 길을 잃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행 다니다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I don't know where I am. 갑니다. I got lost. Oh my god. I got lost. 나 길을 잃었다. I got lost. 이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They might get lost.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왜 걔들 안아. 몇 시인데 걔들이 안 오는 거야. Why haven't they come yet? I think they might get lost. lost.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they might get lost. 길을 잃을 수도 있어. 나도 모른다는 소리죠. 50대 50이에요. 다음입니다. She might want p자. 걔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he might want p자. 그럼 그녀가 p자를 원한다 안 원한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어.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She might want p자. What do we buy for her? I think she might want p자. She might want p자. 되게 애매한 말이죠. 그녀는 피자를 원할지도 몰라 라는 뜻이 되죠. 다음 볼까요? Frank might change plans. Frank might change plans. 그래서 change plans 하면은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프랭크가 계획을 바꾼다 안 바꾼다? 모르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 might change plans. Do you think Frank will change plans? I think Frank might change plans. 이렇게 가는 might 입니다. 다음 보세요. Kathy might cancel class. cancel 취소 하다라는 동사죠. Kathy might cancel class. 그러면은 수업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Kathy might cancel class. I might cancel my order. order. 주문이죠. 내 주문을 바꿀 수 취소할 수도 있고 안 취소할 수도 있고 I might cancel my order.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Kathy might cancel class. 다음은 you might be surprised. 자 이거 중에요. 서퍼라 깜짝 놀라는 이란 형용사에요. 혹시 예전에 서퍼라 놀라운 TV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서퍼라 이렇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이란 형용사.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아주 선물을 샀어요. 이럴 때 얘기합니다. Do you think my girlfriend likes this gift? 라고 했을 때 친구가 she might be surpris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니니까 안 놀랄 수도 있고 이런 느낌 50대 50입니다. You might be surprised. 당신은 놀랄지도 몰라요. 다음 볼까요? He might be late. 앞에 있는 것 he로 바뀌었네요. He might be late. Where is he? I can't see him. He might be late. Because it is raining outside. He might be lat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ate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써준다는 거. He might be late. 다음 볼까요? Frank might miss the bus. Miss the bus. Miss는 놓치다. 라는 동사입니다. 버스를 놓쳤다. 프랭크가 버스를 놓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Frank might miss the bus. Did you miss the bus? miss you의 의미는 그리워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miss가 놓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워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Do you miss me? No. I don't miss you. 근데 Kathy might miss the bus. 이제 들리죠? 들려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It might rain soon. 그래서 soon의 의미는 곧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곧 도착할 거야. I will arrive soon.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의 기차는 서울역에 곧 도착합니다. Our train is going to arrive at 서울 station soon. 그래서 역 하면 머무는 곳 stay 해서 station. 서울역 서울 station. Our train is going to arrive at 서울 station soon. soon. 곧이라는 뜻입니다. It might rain soon. 비가 곧 올지도 몰라요. 그럼 비가 온다 안 온다? 우린 몰라. 느낌이 50대 50. It might rain soon. 이렇게 쓰는 겁니다. Do you think it is going to rain? I don't know. 몰라. But it might rain soon. 되게 애매한 답입니다. 다음 볼까요? Kathy might leave early. 그래서 leave 하면 떠나다 라는 동사예요. Kathy might leave early. early. 일찍 이라는 뜻이죠. Kathy는 일찍 떠날지도 몰라.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Kathy might leave early. I might get get up early.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I might get up early.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They might not come. 이 might 뒤에 not을 쓰면 안 할지도 모른다. 뭐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they might not come. 그들이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지도 몰라. they might not study English. they might not go shopping. they might not arrive her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문장들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might not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50대 50이에요. 되게 애매한 단어 might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must be를 사용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ust 하면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 뒤에 비가 붙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보다는 반드시 뭐뭐인게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첫번째 보면 he must be tired today 라고 했죠. 그래서 he must be 하면은 그는 뭐뭐임이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잘생긴게 틀림없어요. he must be handsome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he must be ir 발음 tired 이렇게 읽죠. today 약간 오가 우에 가까운 말면 today 좋습니다. 그는 오늘 피곤한 것이 틀림없어요. 다음 어렵지 않죠. sh는 시 발음 시 얘는 좋아요. 이는 이 발음이 나서 feeling 이라고 합니다. feeling 그래서 feeling 하면은 뭔가 느끼는 것 느낌이에요. I'm not feeling good I'm not feeling good 이런 느낌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she must be feeling 어떤 느낌이에요? happy a가 L 발음 나서 happy happy 행복한 행복하면 해물복 좋 happy 그래서 그녀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게 틀림없어. she must be feeling happy Frank must be feeling tired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은 it이에요. 이 앞에 있는 it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it must be a miss take 여러분 take는 뭔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miss는 놓치는 거죠. 이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놓쳤으니까 실수라는 명사가 됩니다. it must be a mistake. it must be a mistake. 그래서 그거는 실수인 게 틀림없어요. 프랭크가 500원을 보내야 되는데 5천원을 보냈어요. it must be a mistake. 스테이크 자 여러분 미스테이크 고기는 영어로 스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not 스테이크 하면은 미스테이크 nope 아 좋아요. 여러분 저의 실수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they must be 요게 중요합니다. lost lost 이 lost의 의미는 lose 잃어버리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죠. I am lost 나는 잃어버린 거니까 길을 잃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they must be lost now O W가 아우 발음이 나서 they must be lost now 그들은 지금 길을 잃었음이 틀림없어. 왜 걔들이 안 오지 지금까지? 걔네들 길 잃은 것 같아. they must be lost now I must be lost Frank must be lost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좋아요. 다음 볼까요? You must be kidding kidding 그런데 뒤발음을 약하게 해서 kid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kidding 하면 뭔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 이렇게 놀리는 거를 kidding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ou must be kidding me 나를 놀리는 거죠. 1 노하기 1은 기요 미 뭐 이런 거 있죠? you must be kidding me 놀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You must be kidding me. 다음 이에요. CH는 크 발음이 나요. 여기서는 취 발음이 아니라 그래서 crease crease ch가 때에 따라서는 ㄱ발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단어를 보면서 익혀야 됩니다. crease must be hungry. h-u-n hungry hungry now hungry 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예전에 우리 88올림픽 때 막 그 누굽니까 육상선수가 막 라면만 먹고 우승을 했어요. hungry 정신이 필요해. 이런 말 들어봤죠. hungry hungry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예요. hungry bird 배고픈 새 angry bird 화난 새 크리스 must be hungry now 크리스는 지금 어떻다? 배고픈 게 틀림없어요. 크리스 must be angry now 이런 느낌 다음입니다. they must be working hard working 이 w 발음은 입술을 쭉 빼는 겁니다. 우리 자기한테 뽀뽀할 때 이거예요. working working 좋아요. 자 일하는 겁니다. working은 they must be working hard 할 ar 발음은 r 발음이 나요. 입을 크게 벌립니다. hard 여기 맛있는 하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hard 아이스크림 이렇게 크게 벌리는 거예요. they must be working hard must be 는 뭐 이미 틀림없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프랭크 must be sleeping hard 뭐 이런 건 없죠. sleeping hard 는 이상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you must be the expert expert ex는 x 라고 하죠. 뒤에 er은 er 발음이 나서 expert 전문가입니다. 너는 전문가임이 틀림없다. you must be the expert 우리 혹시 예전에 대전 x4 들어봤죠. 요 x4 랑 비슷해요. 근데 expert exper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좋아요. 다음은 Sarah must be q 발음은 우리 꽥 꽥 요 발음이에요. quiet quiet w 발음과 비슷하지만 입술을 더 쭉 뺍니다. Sarah must be quiet now quiet 하면은 쉬 조용히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quiet 이런 느낌이에요. Sarah must be quiet now 좋아요. 다음 볼까요? she must be a good listen t-e 발음이 소리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she must be a good a good listen 하면 듣답니다. listen carefully listen to my heartbeat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listen입니다. listener 청취자가 됩니다. I'm a good listener 하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she must be a good listener 좋은 청자 여러분 청자 하면 그래도 고려 청자가 최고죠. good listener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it must be 와우 뭔가 깁니다. 우리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면 miss miss on the stand in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understand 이해하답니다. 여기 앞에 miss가 붙었으니까 오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잘못 이해한 거. 그래서 it must be a misunderstanding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어. 오해라는 걸. 좋습니다. 여러분 해가 두 개가 있으면 이해해요. 해가 다섯 개가 있으면 misunderstanding 오해가 됩니다. 오해는 풀어야 되겠죠. 다음에요. that must be the right choice 자 이게 R 발음에서 GH가 없습니다. right 오른 이라는 형용사 뒤에 choice oi는 어이 발음이 나요. choice choice 선택 이라는 뜻이죠. your choice 너의 선택 that must be 그것은 머뭇이 틀림없다. the right choice 옳은 결정인 게 틀림없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두 잔 살 겁니다. that must be the right choice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이에요. you must be a great friend friend 친구죠. 훌륭한 친구가 틀림없어. 저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요. I like you guys. you must be a good friend. good 요새 더 좋은 거는 great frien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he must be a good father. 이 a가 원래 a 발음이 나는데 발음이 죽습니다. 요게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서 far a가 a 발음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father mother father gentleman 이런 노래 들어봤죠. father he must be a good father 그는 좋은 아빠임이 틀림없어. 다음은 frank must be a busy man busy busy의 의미는 바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business 요렇게 되면은 비지가 명사로 가 돼서 바쁜 것 일 사업이라는 뜻이 되죠. 새로 갑니다. frank must be a busy man frank 는 바쁜 남자임이 틀림없어. 왜 제가 바쁜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비지찌개를 먹어서 frank is a busy man he always eats 비지찌개 좋습니다. 자 다음에요. the train must must be arriving soon the train AI는 A 발음이 나죠. 그 기차는 must be 틀림없습니다. arriving arriving 도착하는 원래는 arrive 도착하다는 동사입니다. arriving 도착하고 있는 거죠? soon 곧 그 기차는 곧 도착할 것이 틀림없다. The train must be arriving soon Please behind the yellow line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런 안내방송 들여봤나요? Behind the yellow line 노란선 안전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죠. The train must be arriving soon 좋아요. 다음 볼게요. You must be hungry after exercise size exercise exercise 이 사이즈가 참 마음에 드네 할 때 그 사이즈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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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운동 후에 배고픈 게 틀림없을 거야. She must be feeling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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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더 좋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She must be feeling better Are you feeling better? You must be feeling better She must be feeling better 이런 느낌이에요. 그녀는 기분이 더 좋음이 틀림없어요. 다음은 They must be lost in town 우리 아까 공부했죠? Be lost 어디지? 어디지? Be lost Sorry I'm lost Where I am 이렇게 쓰는 표현 They must be lost in town 이 town 하면은 마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townhouse 들어봤나요? 이 집들이 마을처럼 형성돼 있어요. 비슷한 집들이 그래서 연립주택 정도 되는 townhouse 그리고 여러분 그 엔터테이닝 회사 중에 SM town 이 있어요. 그래서 그 SM 그룹들이 연결된 마을 해서 SM town town 마을 이라는 뜻입니다. They must be lost in town 그들은 시내에서 길을 잃었음이 틀림없는 거죠. The weather 이 에는 weather The weather 웨를 더 달라는 거예요. The weather 날씨입니다. Must be nice outside 좋은 거죠.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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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면이니까 밖이란 뜻이죠. 그러면 실내는 inside outside outside inside 좋아요. 날씨는 좋은 게 틀림없죠. 밖에 밖에 날씨가 좋은 게 틀림없다. The weather must be nice outside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will을 사용한 문장 읽기입니다. 여러분 will은 뭐 뭐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I will help you 라고 합니다. W 발음은 입술을 쭉 빼는 거죠. will helico 박터 프로젝트 will will smit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will은 할 거예요. 그럼 요게 없으면 I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줘. 이 will이 들어가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요. 나의 의지 I will help you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will 중요합니다. 다음 보세요. Frank will go shopping 여기서 O는 I에 가까운 발음이 나죠. shop 하면은 물건을 사다 라는 동사고 ing가 들어가니까 물건 사는 것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는 거죠. Frank will go shopping 나는 쇼핑하러 가지 않을 거야 하면은 I will not go shopping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좋아요. 다음은 It will be a long day L-O-N-G long 이라고 해요. 그러면 long 하면은 뭔가 긴 겁니다. 긴 다리 long legs 이렇게 가는 long 긴 이란 뜻이에요. long day 하면은 긴 하루 그러니까 아 정말 힘든 하루야. 오늘 아침 제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후 2시 50분밖에 안 됐어. 아 It is a long da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It will be a long day 이니까 미래적인 의미. 아직 하루가 시작 안 했으니까 긴 하루가 될 거야. We will go to charge 이 charge 하면은 뭔가를 처치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뜻입니다. We will go to charge 그래서 I'm Christian 이라는 표현이죠. Christian 이걸 다른 표현으로 I go to charge I go to charge 교회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We will go to charge 우리는 교회에 갈 거예요. 다음 볼게요. They will work 이 work 발음 중요합니다. W니까 입술을 쭉 빼고 O할 발음은 입을 크게 벌리세요. work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숫자 1을 그리겠습니다. 일하다 일 work They will work 그들은 일할 거예요. together together 혹시 아이스크림 together 들어보셨나요? 되게 큽니다. 아이스크림이 왜 클까요?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together 하면 함께 같이 라는 뜻입니다. They will work together 그들은 함께 일할 것입니다. 다음은 I will make 만드는 거죠. a the season this season this season 결심하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절은 영어로 season이라고 하죠. 이 계절 뒤에 있으면 결심해야 돼. this season 뭔 소리입니까? 어쨌든 결심 나의 굳은 결심 this season 이라고 합니다. I will make a decision 나는 결심을 만들 거야. 결정하겠습니다. I will make a decis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볼까요? she will she will finish 라고 하죠. finish 하면 뭔가를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죠? 마라톤 달리다 보면 맨 마지막에 finish line 있어요. finish finish 이 표현이 끝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finish strong 이라고 하면 유종의 미를 거대라 끝까지 강하게 마지막까지 힘차게 라는 표현 같이 기억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finish strong 좋습니다. she will finish her work 여기서는 명사로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끝낼 거예요. 그녀의 일을 she will finish her work 다음 he will come back come 오는 겁니다. back 다시 그래서 come back 하면 되돌아오다. 예전에 그 가수들이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 컴백하죠. 그러면서 컴백 쇼를 합니다. 그래서 come back he will come back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they will love with love 이거 love 아니에요. we 발음 love 사랑하다 정말 좋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제가 햄버거를 하나 샀어요. 얘네들이 햄버거 좋아할까? they will love it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다음 carry will go hiking 이 하이킹 하면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산책하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산들을 우리는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carry will go hiking carry는 하이킹을 갈 것입니다. 다음에요. you will have fun fun 많은 분들이 형용사를 알고 있는데 얘를 명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ve fun have fun 정말 많이 써요. you guys have fun I will go home bye bye 이렇게 쓰는 have fun you will have fun 다음이에요. Chris will pass the test 여러분 pass 하면은 뭔가를 지나가는 거죠. 여기 자동차 우잉 지나갔습니다. pass pass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pass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뭔가를 pass 하기보다는 skip 건너뛰는 거니까 skip 이 표현이 더 좋아요. 어쨌든 pass 크리스 will pass the test 시험을 지나가는 거니까 크리스는 시험을 통과할 거야. I will pass the test 이렇게도 가죠. 다음입니다. they will work hard AR 발음 hard today 오늘이죠. today 오늘입니다. 내일은 tomorrow tomorrow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they will they will work hard today 그들은 오늘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we will watch a movie 여기서 A가 아예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watch watch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볼 때는 눈을 딱 보고 정신을 쫑긋 세우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watch TV watch a movie I'm gonna watch you 이렇게도 쓸 수 있는 watch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 갤럭시 watch냐 애플 watch냐 이거는 시계가 되겠죠. 보는 거니까 손목시계란 뜻도 있어요. watch We will watch a movie 우리는 영화를 볼 것입니다. 다음 Frank will start a new job any w new 새로운 new face 새로운 얼굴 new shoes 새로운 신발 새로운 균형은 new balance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new 발이라고 합니다. 엄마 나 new 발사죠. 오빠 돈 많아? new 발사죠? 뭐 이렇게 하죠. new balance 그래서 new 하면은 새로운 이란 뜻이에요. Frank will start a new job Frank Frank 는 시작할 거야. 새로운 직업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직업을 하면은 support 응원하실 건가요? 안됩니다. 영어만 가르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we will have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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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저녁 식사입니다. dinner show 쇼도 보고 저녁도 먹는 거 dinner time 저녁 시간 dinner 앞에는 have 라는 동사를 쓰죠. we will have dinner 좋아요. 다음은 she will visit there later 이 많은 사람들이 visit 하면은 뒤에 뭔가 전취사를 넣으려고 해요. 절대 쓰지 마시고 나는 부산을 방문할 거야. I will visit Busan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산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산 하죠. 그래서 부산입니다. I will visit Busan in 부산 이런 거 안 돼요. She will visit there later 나중에 거기를 그녀는 방문할 거야. 다음은 they will arrive 도착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they will arrive tomorrow 내일 I will arrive tomorrow 이렇게 쓸 수 있는 도착하다 arrive 가 되겠죠. 다음이에요. Sarah will finish finish의 뜻은 끝내다. finish strong Sarah will finish the project project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하지 말고 project 좋습니다. Sarah는 끝낼 거야. 그 프로젝트를 Sarah will finish the project You will get a 요게 어렵습니다. pro pro motion 여러분 motion 하면 동작이란 뜻이요. 이 pro motion pro는 앞으로죠. 앞으로 올라가는 동작이니까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승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 will get a promotion get a promotion get 얻다 promotion 승진을 얻다 너는 승진할 거야 당신은 승진할 것입니다. Don't worry You will get a promotion 그러면은 회식을 해야겠죠. You will get a promotion 좋습니다. 오늘은 조동사를 활용해서 영어 문장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동사는 바로 동사 앞에 나오는 단어로서 이 동사의 의미를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뭔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읽으면서 공부해보죠. 이 조동사가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읽는 연습만 초점을 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 빨간 게 이게 조동사입니다. 이거 읽을 때 중요한 거는 L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OU는 U 발음이 나요. 그래서 SHOULD 라고 읽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HOULD I GET 뒤에 있는 EW는 U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읽으면 NEW 뒤에 O는 I에 가까운 발음 DROP SHOULD I I GET A NEW JOB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SHOULD는 뭐 뭐 해야 하나요 라는 뜻이에요. 제가 얻어야 하나요 새로운 직업을 그래서 제가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SHOULD I GET A NEW JOB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읽을 때 이러한 모음 A E I O U 들을 많이 읽어봐야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얘는 중간에 GH가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I가 I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MIGHT 그럼 TH가 나왔네요. TH는 입술 모양을 무조건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디귿 발음을 해주세요. THE E는 A Y는 E 그래서 THEY THEY 아니에요. THEY 그들은 MIGHT 뒤에 있는 E는 여기서는 A 발음이 아니라 E 발음이 납니다. BE 아마도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일거다. A는 E 발음이죠. HAPPY 행복할 거다. 그들은 아마도 행복할 거다. THEY MIGHT BE HAPPY 혹시 예전에 DON'T WORRY BE HAPPY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표현이 BE HAPPY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라는 뜻이요. BE HAPPY THEY MIGHT BE HAPPY 다음이에요. 자, 여기가 어렵네요. A는 A 발음 TH는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TH가 ㅅ 발음이 나와요. Y는 E 발음이니까 CATHY 이렇게 발음합니다. CATHY U는 어 발음이요. MUST BE E는 E 발음이죠. 그럼 한 번에 SLEEPY 졸린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CATHY MUST BE SLEEPY 좋아요. 이 MUST 의미는 뭐 의미 맞아 반드시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You MUST COME BACK HOME COME ON 이렇게 쓸 수 있는 MUST 눈에서 불이 나와요. MUST MUST 반드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ATHY MUST BE 반드시 졸린 거야. 반드시 졸린 게 틀림없어. CATHY MUST BE SLEEPY 일부러 일부러 제가 여러분 잠을 깨우기 에서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놀랬죠. CATHY MUST BE SLEEPY SLEEPY DO I HAVE TO DO THAT TH 발음 입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ㄷ 발음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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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HAVE TO DO THAT DO I HAVE TO DO THAT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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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DO 앞에 있는 MUST 랑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 뭐 해야 하나? DO I HAVE TO 내가 해야 되나? DO 하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나? DO I HAVE TO DO THAT DO I HAVE TO DO THAT SLEEPY 잘 읽었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좀 길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얘는 WILL W는 입술을 앞으로 쭉 빼세요. WILL YOU TAKE A SH A U ER O W는 아우 발음이 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WILL YOU TAKE A SHOWER WILL은 뭐 뭐 할 거야. 너 샤워할 거야? WILL YOU TAKE A SHOWER 얘가 어렵죠. A는 E 발음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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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AFTER 두 번의 나눠지네요. AFTER O는 U 발음이죠. COOKING 요리 후에 샤워할 거야. WILL YOU TAKE A SHOWER AFTER COOKING 아주 잘했습니다. WILL YOU TAKE A SHOWER AFTER COOKING NO I WILL TAKE A SHOWER AFTER COOKING 다음 볼까요. 얘는 정중하게 뭐 뭐 해도 되나요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AY 니까 그냥 AY 라고 읽어주시죠. MAY I MAY I E 니까 E 발음이네요. SEE THE 얘는 무조건 THE 이제는 익숙해졌죠? MAY I SEE THE 얘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P 발음을 여러분 빼주세요. 그래서 RE E I E 발음입니다. REC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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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 SEE THE RECEIT MAY I SEE THE RECEIT 제가 봐도 될까요? 그 영수증을 그 영수증을 MAY I SEE THE RECEIT MAY I 뭐 뭐 해도 될까요? 정말 많이 씁니다. 식당 갔을 때 메뉴판 달러올 때 MAY I SEE A MENU PLEASE 얼음을 주세요 MAY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MAY I 다음 봅니다. E는 이 발음이죠. HE CAN CAN은 할 수 있어요. I CAN JUMP I CAN RUN I CAN SWIM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HE CAN SEND ME E는 L 발음이네요. SEND 보내다 나에게 여기 O는 여러분 O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SOME LETTERS 약간의 편지들 HE CAN SEND ME SOME LETTER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는 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약간의 편지들 HE CAN SEND ME SOME LETTERS 잘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얘도 이 단어랑 비슷합니다. 얘 읽으면 SHOULD L 발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L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OU가 U 발음이 나서 COULD 뭐 뭐 해줄 수 있니 라는 뜻이에요.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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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는 U에 가까운 발음이 나죠. PUT IT IT 그것을 놓을 수 있니? IN MY BAG 내 가방 안에 COULD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뭔가 해줄 수 있니 라고 할 때는 COULD COULD 잘 읽고 있죠? 다음입니다. 또 나왔네요. Frank Must Be IR 발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I 발음이 나요. 타이으드 각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규칙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있지만 예외 발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보면서 얘가 teared 이렇게 아니라 또는 털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각각 소리 타이으드 I가 I 발음이 나는구나.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이라는 뜻이에요. Frank Must be 타이으드 Frank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Frank must be handsome 잘생긴 게 틀림없어. 이런 느낌 다음입니다. He will be 잘 읽었어요. A가 A 발음이 나니까 late 그는 늦을 거야. late 늦은 이라는 형용사 He will be late 좋아요. 다음입니다. 얘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가까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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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는 뒤에 있는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의미는 깨다란 뜻인데 한번 깨는 거니까 이를 쭉 하다가 뚱 하고 깨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 됩니다. 잠깐 쉴 때는 브레이크 I can't have a 브레이크 나는 쉴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휴식을 그러니까 쉴 수 없습니다. I am 얘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U가 E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참 영어가 어렵습니다. 읽는 게 아무리 규칙을 공부해도 100% 안 되니까 처음에 읽기 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U가 여기서는 이 발음이 나지 이거를 여러분 알려고 합니다. 처음에 좋아요. 아는 건 중요하다. 이게 왜 어원이 옛날 고대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원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왜 U가 여기서는 이 발음이 나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B는 B 발음 U는 어 발음 S는 S 발음 시옷 발음 Y는 E 발음 Bussy Bussy 이렇게 읽지만 여기서 U가 E 발음 인해서 Bussy 앞에가 울리니까 S는 지급 발음 인하죠. Bussy 맛있는 비지찌개 Bussy 비지찌개예요. 바쁜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영어공부를 하고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지 하는 순간 영어공부 멈추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고 어렵고 그만두죠. 이게 영어 읽기 초보자들 여기서 많이 그만둬요. 따라오시죠. 그냥 얘는 어떻게 읽는다? Bussy 왜 그러지? 호기심 갖지 말고 Bussy 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바빠 I can't have a break I'm busy 다음 볼까요? 자 이제는 바로바로 갑니다. You don't have to come here 직접 읽어보죠. 시작 잘했습니다. 여기서 오는 어에 가까운 바람이 나요. You don't have to come here 너는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 have to 해야 해 don't have to 할 필요 없어 여기 올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come here 좋습니다. 직접 읽어볼게요. 잘했습니다. We should get some rest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얻어야 된다 약간의 휴식을 좀 쉬어야 된다는 소리죠. 직접 읽어볼게요. You must not O가 A 발음이 나요. You must not 해서는 안 됩니다. Drive fast Drive 운전하다 fast 빨리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You must not drive fast 직접 읽어볼게요. 잘 읽히나요? Frank GH 발음 없죠? Might O는 어바름 Come here After 수업이란 뜻이죠. Frank 는 아마 올 거야 여기에 뭐 후에 수업 후에 이렇게 됩니다. Frank might come here after class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저와 함께 열다섯 가지 조동사 정말 중요합니다. Might Can Must Don't Have Should Could Will 이런 단어들을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 활용법은 프랭크쌤 영어 회화에서 자세히 계속 배우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읽는 방법 오늘 공부한 거 열다섯 개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보면서 아 내 발음이 요게 잘못됐구나 요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계속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좀 영어 읽기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읽기가 좀 된다면 이제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연습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 제가 기초 기본 실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